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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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은 싸네 아이C 목에 좀 Sta 뭐 아, 방송 자동이요? 네. 그러게요. 일할때는 방송 끊을때가 많아요. 어쩔 수 없다. 이렇게 잡아야겠다. 아니요. 직장 다니다가 관두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거 하면서 벌어볼까 하고 유튜브 하는거에요. 유튜브 하면서 영상 녹화하면서 녹화 프로그램 없어서 아프리카를 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그냥 사람들이랑 노는거고 영상 찍고 그 용도죠. 아, 예. 자주 놀러오시고 뭐 게임은 하긴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니까 전혀 관련없는 얘기도 많아 이따 먹어야 겠어요. 저는 얘를 잡고 먹겠습니다. 네. 형님 맛있게 드세요. 또 거짓텐데 뭐 엔간이 구지여야지 이게 나온지 얼마나 됐는데 이 보스 잡은 숫자를 봐요. 여기. 보고 계시라고 했는데 흐흐흐 독식만 25번 딱 한 번 나미 같이 자 가지고 근데 나미 딱 잡는거에서 템이나왔어 장갑이요. 왜 장갑 주나 장갑 안줘 이게 대박 이거 대마모 이건 아마 한이백은 할거야 말도 안되는거고 가능성 없고 한 만마리 잡으면 하나 줄래나 소환조정반진 모르겠어 얼마나 흑장노부 흑장노부 소생먹었네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잖아 토그를 안해도 자동으로 들어오더라구요 나랑 같이 친 사람이 들어왔대 소생이 와서 진짜 딱 두대 쳤는데 죽은거야 내가 잡고 있다가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은 글쎄 이게 득템인지 완재면은 괜찮은데 모르겠어 이건 뭐 얼마일지 몰라서 그 분이 뭐 반 나눠갔자고 막 그랬는데 아유 뭐 소생을 나눠갔냐고 완재도 나와도 혼자 쓰시라고 처음 먹어봤다 그래서 이거 계속 잡다보면은 뭐 나와데 메탈하면 완전히 하나만 만들겠는데 메탈하면 완전히 하나 만들겠는데 메탈하면 완전히 하나만 만들겠는데 들어와요 바로 줍는게 아니에요 내가 주 섰으면은 이 메시지가 안뜨지 획득 내 그러면서 이게 비싸다구요? 나 그냥 줬는데 어제